견이 유출 대비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. 경우대 증원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. 주변에 있던 민간인들을 대피시켰고, 길목에 바리케이트를 설치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괴물은 저희한테 맡기세요. 그런데 이 입구가 언제 다칠지 모릅니다. 지금 민원만으로는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같습니다. 이 입구가 언제 다칠지 모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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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하하며, 내가 정의로운 동료를 만나게 된 것을 축하하며! 덤베! 축하하며, 내가 정의로운 동료를 만나게 된 것을 축하하며! 모두 축하하하며, 내가 정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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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